정말 바다가 나를 부르는구나. 내려가 보시죠 형. 그럴까? 와... 바다다! 이야 모래가? 야호! 다 나오라 그래! 오늘 보여주겠어! 야호! 미안해요. 오늘은 우리가 주인공입니다. 하하하하 예 마음껏 좋아해주세요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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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사랑해 뭐야? 배고리야? 잠깐! 움직이지 마세요 이거 뭐야? 택배기사로 인정한 정보원과 접선에 가짜 열쇠 번호를 득직하라 단 배송 시 요청 사항을 정확히 들어줘야만 택배를 가져갈 수 있다 마을 지키비 아줌마 부대들이 수상한 사람들에게 물총을 쏜다는 첩보가 있으니 주의 야 접선 어떻게 하는 거야? 접선 방법 나와있냐? 택배기사의 손을 잡고 웃지 말고 웃으면 안 되는 거구나 눈을 쳐다본 게 띵동 이게 악어 이거잖아 그럼 무슨 답변이 오겠지? 그러니까 형 이 키림 어떻게 하면 안 돼요? 뭐야 이거 짐 들고 다니는 짐꾼이지 아니야 그렇게 잘 가지 마 번갈아 가면서 하자고 오늘 하자고 물총은 쏘는 거지 물총 쏘면 아웃되나? 아니지? 택배기사님이 찾아주려는데 택배기사님이 오 뭐야? 야 야 야! 아 뭐야! 저 어머니들 왜 그러세요? 아니 그럼 도대체 이 분은 어디가 있는 거야 이 세 명은? 어? 아이고! 아 어머니! 안녕하세요 어머니! 어머니! 아 어머니야! 아 이리 와봐!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! 어머니! 어머니! 저는 아줌마들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좀 찾는 거야? 그럼요 택배 요원을 찾는 거예요 누나 저 사람 택배 아니야? 저 택배 같은데? 저 사람! 아저씨! 택배 아저씨! 야! 야! 왜 도망가? 야! 왜 도망가는 거야? 아! 아! 아줌마! 누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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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어디 계세요? 누나! 야 왜 누나 놔두고... 이봐요! 으아악! 아! 아아악! 아! 장난 아니다 이거! 왔다! 오 마이 갓! 거기 있다! 누나! 아 왜 이렇게 혼자 다녀요! 누나! 누나! 누나 왜 아무것도 들리니까? 누나 미쳐! 야 개리야 이리 와! 일로 이리 와! 빙덕 한 번만 끼기 30표를 해주세요 여기서요? 나 혼자? 아 누나 잇몸이 이렇게 안 붙어 누나! 아 누나 잇몸이 이렇게 안 붙어 아 누나! 아 누나! 아 누나!